살리 시원스쿨 프랑스어 강사 지니입니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. 오늘의 단어는요. 안케이트입니다. 우리 안케이트 조사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안케이트라는 말이 영어에서 온 말인가? 어느 나라 말이지?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. 안케이트라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. 정확한 발음은요. 언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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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케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뜻. 안케이트,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. 지금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랑스어의 지니였습니다. Ciao!